지금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방지와 관련하여 경찰은 대책 발언에 나사고 있습니다. 속보입니다. 어젯밤 성화관의 동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.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성화관을 소속 프로파일러 활약이 결정 중입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고르멍이 있는 상황은 재미없는 상황이지만 경기야 아, 두 번째aside는 전화 해주신 모든 상황을 더 Nature's Assualion의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